정부가 이걸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있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든 되겠지를 지금 20년을 끌고 온 거예요. 이게 연금이라는 게 우리가 왜 저축을 하면 복리를 하듯이 돈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빨리 고치면 그래도 괜찮은데 늦게 고치면 늦게 고칠수록 들어가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609조원이라는 것도 키키에 대해서 계산한 지금 당장 고쳐야 609조원이지 몇 년 지나면 이게 700조원 800조원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개혁을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 그냥 뭐 연금요율 몇 퍼센트 올리네 만에 이거 할 때가 아니다라는 건데 현실은 어떠냐면 연금요율 몇 퍼센트 올리네 만에 조차도 가서 깎이잖아요. 지금 그것도 못 올리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괴리가 굉장히 큰 거죠.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사회TV 물어보자 코너에 진행을 맡고 있는 박정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에 대해서 건나문 경제사회연구원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제 분야에서는 특별하게 연금개혁에 대한 부분과 알리테무 공습에 대한 주제를 다뤄볼 텐데요. 교수님께서 이 두 주제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두 주제를 선정한 교수님의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지난 3월은 아무래도 총선이 모든 이슈를 잡아먹은 그런 달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부분의 이슈가 아주 부각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국민연금개혁안과 관련해서 3월 중에 진행된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업계에서는 가장 관심사가 컸던 것이 알리테무의 공습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거여서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국경제 3월 22일자 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거꾸로 간 연금개혁안 전문가 빠진 채 이해 당사자들끼리 결정이라는 기사 제목 하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면요. 작년 11월 연금개혁 관련해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민간자무위원회가 1안으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높이는 안을 제안했고 2안으로는 소득대체율을 40%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은 15%로 인상하는 안을 제안하면서요. 지난달 12일에는 공론화위원회에서 1안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안은 보험료율 인상수준을 12%에서 3% 인하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먼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교수님께 간략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교수님께 여쭤볼 내용은 우선 국민연금이 왜 조성되었고 그리고 언제 도입되었고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절차로 지금 연금개혁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게 하도 오래 우리와 같이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들어온 게 1988년인데 그럼 그전에는 이 제도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금이라는 게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쌓아놓는 건데 개인연금은 얼마든지 우리가 시장에서 민간에서 우리가 들어서 내 노후를 내가 대비한다라는 방식으로 가입을 해서 돈을 붓고 나중에 그거를 저금을 한 걸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은 거를 나중에 돌려받으면 되죠. 연금의 형식으로 그런 의미에서 국민연금은 그에 비해서 국가가 강제로 저축을 시키는 건데요. 노후를 대비를 해라라고 강제를 시키는 건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노후대비를 잘 하고 있다면 국민연금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인간의 한계, 경제학에서는 행동경제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분명히 노후에 가서는 후회할 일을 지금 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노후대비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저축을 충분히 하지 않고 미리 돈을 막 써버린다거나 그런 부분을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기 위해서 강제로 저축을 시키는 겁니다. 너 이거 지금 저축 안 하면 후회해.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저축을 시켜야 되겠어. 그러고서 노후에 그걸 돌려주는 개념이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축을 하는데 개개인이 각각 개별 금융기관에다가 저축을 하면 물론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오겠지만 잘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큰 손이 되면 될수록 더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 국민연금 모은 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게 이분들이 뛰어나서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워낙 큰 손이어서 시장에 좋은 그런 투자처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국가가 모아서 그렇게 사이즈를 키우면 그만큼 이득이 된다는 거죠. 요약하면 국민연금을 하는 이유는 강제로 저축을 시킨다. 노후를 대비를 시킨다는 게 1번이고 그다음에 사이즈를 이렇게 키우면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국민연금 제도가 들어온 거고요.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노후대비를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강제로 너 필요하니까 노후대비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니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세금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1988년에 도입할 때 아 그게 아니고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이러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거를 강제로 가입을 시키는 어떤 당근으로 너무 지나치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좋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자기 급여의 3% 그것도 사용자가 1.5% 그 개인이 1.5% 내니까 1.5%를 내고 그 자기 소득의 70%를 보장해 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연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단 제도는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거를 점점 현실화를 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비현실적인 제도를 일단 도입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후속 세대들이 그거를 계속해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굉장히 게을리 한 겁니다. 저희가 연금개혁이 일어난 것이 1988년에 도입되고 처음에는 5년마다 이제 이게 현실화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러다가 1998년에 하고 그다음에 2008년에 한 번 또 현실화 과정을 거쳤는데 2008년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런 손을 대질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비현실적인 걸 점점 현실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야금야금 했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연금도 문제가 덜 생기고 사람들이 충격을 덜 받았을 텐데 지금은 5년마다 하던 걸 10년마다 하고 10년마다 하던 거를 지금 20년 가까이 되도록 그걸 고치질 않고 있으니까 원래대로라면 2008년 후에 10년이면 2018년에 했었어야죠. 그런데 안 하고 지금까지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거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연금개혁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것 같은데요. 어떤 절차로 연금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 대선 때 들어오면서 연금개혁을 하겠다. 이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연금개혁을 안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모든 여야를 막론하고 연금개혁을 약속을 하자. 그래서 약속을 하고 이제 집권을 했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논의를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절차가 국회 내에 연금특위의 민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먼저 안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이 도출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지금 이 개혁이라는 게 비현실적인 걸 현실적으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부담은 늘리고 돈은 덜 받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그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설득 과정 내지는 이 안이 충분한지를 하기 위해서 뭐 국회 내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공론화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일단 국회 내 연금개혁특위의 민간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바탕으로 공론화위원회라는 거를 이제 먼저 구성을 해서 뭐 15명 이내로 해서 전문가 중심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이분들이 이제 외부의 의견을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으로 두 단계로서 1단계로는 의제수기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뭐 노동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이런 걸 대표하는 50명 내외의 수기단이 먼저 논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500명 정도의 시민대표단을 또 구성을 해서 또 공론을 형성을 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4월 중에 결론을 도출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3월에 나온 게 1단계까지 한 겁니다. 의제수기단 과정을 거친 거고요. 지금 순서대로라면 이제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구성을 해서 논의하는 순서가 이제 남아있는 거죠. 예, 50명 내외의제수기단, 500명 시민대표단 이렇게 국민들 중에서 대표성을 띠는 집단을 설정한 것 같은데요. 한국경제 3월 20일자 기사에 의하면 전문가 없이 이해 당사자들끼리 결정한다라고 하는 비판이 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이게 사실 이 공론화 방법 자체가 원래 사전 단계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안을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제수기단 그리고 시민대표단 이 과정은 전문가가 아니라 실제로 국민연금을 내야 하고 받아야 할 사람들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니까 과정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앞에서 앞단에서 전문가들의 안이 너무 불충분한 안이었고 그 불충분한 안을 또 이런 식으로 이 의제수기단에서 그냥 일반 시민한테 주니까 일반 시민이 이게 왜 필요한 건지 뭐가 문제인 건지 충분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유불리만을 따져서 너무 이거를 결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과정이 잘못된 건 없는데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죠. 다음으로는 이렇게 형성된 공론화위원회의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현행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그리고 기금 소진 시점 2055년 당의 연간 적자 마이너스 47조원 기금 소진 시 납부해야 할 보험료율이 26.1%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용어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그리고 기금 소진 시점 당의 연간 적자 기금 소진 시 납부해야 할 보험료율에 대해서 차례대로 교수님께서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보험료율은요. 우리가 월급명세서를 보면 매월 국민연금 명목으로 떼가는 비율인데 이 중에서 9%를 떼가는 건데요. 사실 그 반반씩 해서 사용자가 4.5% 개인이 4.5%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떼가는 것 같죠. 이렇게 맨날 월급명세서를 보면. 그런데 지금 얘기는 그거 가지고는 이게 국민연금이 지속이 안 되니까 더 떼야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렇게 떼간 연금을 큰 하나의 큰 상자에다가 돈을 계속 넣어서 넣으면 기금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노인이 되신 분들은 일정 나이가 되면 그 기금에서 돈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 집어넣는 거는 보험료율인 거고요.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는 이건 소득대체율이 되는 건데 이 소득대체율이라는 거는 이게 40%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럼 40%는 마침 또 40년인데 국민연금을 최대 가입하는 기간이 40년으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40년 동안 연금을 납부를 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타갈 때는 그 40년 동안의 평균 임금을 계산을 해서 그거의 40% 정도는 우리가 보장을 해주겠다. 40년 동안 평균을 해봤더니 월 100만 원을 내가 월급을 받고 있었고 그거에 준해서 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면 40만 원은 주겠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사실 연금을 40년 내내 납부한 사람들이 비교적 젊은 세대에는 많이 있지만 노인분들은 10년, 20년 납부하고 많은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적게 받아가죠. 사실은 기금 소진 시점을 설명드리려면 그 다음 PPT가 필요한데 아까 기금이라는 게 돈을 일단 막 쌓아놓고 받아가는 건데 내 돈을 내가 받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공동으로 하나의 큰 상자에다가 돈을 계속 집어넣고 일정 나이가 넘어간 65세가 되신 분들은 거기서 이제 돈을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늦는 사람이 더 많을 때는 기금이 막 늘어나고요. 받아가는 사람이 많을 때는 기금이 막 줄어들겠죠. 근데 우리가 요즘 어떻습니까? 저출산 고령화 사회고 성장도 옛날만큼 그렇게 빠르지 않고 거기다가 추가로 기금이 비현실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라는 게 지금 기준으로 봐도 그 40% 가져가는 그 상황에서 보더라도 이게 1.8배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돈을 1을 내면 돈을 100원을 내면 이자 빼고 이자는 당연히 붙는 거고 수익률 이자는 당연히 붙는 거고 그거 말고 그냥 받아가는 돈만 180원을 받아간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이자 수익률까지 하면 더 커지겠죠. 세상에 어떤 금융기관도 이자나 투자 수익은 줄지 몰라도 100원을 받아서 다시 180원을 주는 그런 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국민연금이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받아가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많으니까 돈이 막 쌓이고 있는 중이었지만 이게 얼마 못 가서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 보면 이 파란색으로 된 올라갔다 똑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금의 액수인데 지금은 플러스여서 대략 2009년 10년 고정도에 기금 액수가 피크를 하다가 이제 급전직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점점. 그래서 이게 0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지금대로 가면 언제 0 이하로 떨어지느냐 한 2053년 4년 그때 되면 0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는데 어디선가 돈을 끌어내서 받아갈 사람은 있는데 돈은 없어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 소진 시점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자 속에 지금은 돈이 있지만 곧 상자의 돈이 다 떨어질 텐데 그게 어떻게 될 거냐 지금대로라면 여기 이제 이거에 의하면 2055년이고요. 근데 돈을 더 내게 만들면 당연히 소진 시점이 뒤로 가겠죠. 그래서 이한의 경우에는 2061년까지 뒤로 미룰 수 있고 돈이 다 떨어지는 거를 이한의 경우에는 2062년까지 미룰 수 있다. 왜냐면 돈을 더 내니까.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 봤자 소진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차이일 뿐이지.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인데 돈은 없고 받아갈 사람은 막 많은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정부가 메꿔줘야 돼요. 뭘로 메꿔주니. 세금으로 메꿔줘야죠. 세금으로 그래서 이제 나는 적자가 연간 얼마씩이 될 거냐. 그때부터. 근데 지금대로라면 2055년 이후부터는 연간 47조 원 이상 적자가 날 거고 이한으로 가면 176조 원 이한으로 가면 96조 원이 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금에 대해서는 결국 누군가 세금을 내야 그거를 메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지금은 연금보험료라는 이름으로 떼가지만 그때가 되면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떼가겠죠. 왜냐면 연금보험료라는 건 더 이상 없으니까. 근데 그 세율이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6.1% 35.6% 31.2%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교수님 말씀을 정리하면 기금 소진 시점 이후에 해마다 연간 적자가 현행의 경우에는 47조 원씩 매년 발생한다는 말씀이시고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기존의 9%에서 26.1%로 증가한다는 이런 개념이신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PPT에서 민간 자문이 최종 계약 안에서 두 가지 축을 제시한 것 같아요. 하나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 하나는 재정 안정 방안을 제시한 것 같고 이거에 따라서 각각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차이를 보이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1안과 2안에 비교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 연금특위의 민간자문위원회에 연금 전문가라는 분들이 모여서 두 가지 안을 낸 건데요. 두 가지 대립되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 겁니다. 약간 여야와 전선이 비슷한데요. 한쪽은 이게 돈이 빨리 소진이 되니까 이게 빨리 소진이 안 되게 하려면 돈을 더 걷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재정 건전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안이 있고 다른 한쪽 안은 사실 40% 소득대체율도 너무 적다 이거죠. 이거는 100을 받던 사람이 40밖에 못 받는 거니까 어르신들 중에는 용돈, 연금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40은 그나마 나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보다 더 적게 받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정부가 더 돈을 책임을 더 져서 돈을 더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안을 보면 보험료율을 올리는 거는 양쪽이 다 동의를 하는데 원래 민간자문위에서 낸 개혁안을 보시면 13%로 올리자라는 안과 15%로 올리자는 안이 그러니까 더 많이 올릴수록 재정 상황은 더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소득대체율을 50으로 가자는 안이 있었고 그냥 40으로 유지하자는 안이 있었거든요. 근데 50으로 올리자는 거는 이 상황에서 더 40도 너무 적으니까 연금을 좀 강제저축의 그런 연금 특성을 더 올리기 위해서 그것도 올리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애초에 지금 이 연금 문제가 생긴 게 돈이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소득대체율을 이렇게 올려버리면 사실 그 효과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민간자문위원회의 안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았어요. 이래가지고 이게 뭐 연금개혁이 되겠냐 이 정도로 그랬는데 수기 과정으로 들어가니까 연금을 내고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하니까 뭐 지금보다 9%에서 15%까지 올린다고? 이거 지금도 막 너무 많이 내서 안 되겠는데 이거 지금보다 거의 두 배를 내라는 소리야? 이러니까 반대에 부딪힌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12%로 후퇴를 합니다. 이 안이. 그러니까 이 밑에 이제 이걸 보시면은 별로 달라진 게 크게 없어 보이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9%에서 12%로 올려봐야 이 안 같은 경우에 2055년 소진되던 거를 2062년으로 잠시 7년 미루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 후에는 똑같이 이렇게 엄청난 적자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안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더 내고 더 받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더 내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심각해서 더 내기로 했는데 거기 또 다시 더 받자고 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이나 이 안이나 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안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이런 비판도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정말 전문가가 이거를 들여다보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대안을 제시한 게 맞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교수님 말씀은 지금 1안이 됐던 2안이 됐던 그 기금 소진 시점만 6년이냐 7년이냐 그 늦추는 시기만 임시적으로 변경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다음으로는 의무 납부 연령이 만 65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수급 연령 연장안이 제외됐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 연령은 아마 연금을 타기 시작하는 연령을 말하는 것 같은데 왜 이 개혁안에서는 수급 연령안을 연장하는 것을 왜 제외했나요?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하여튼 돈을 더 낸다라는 걸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세금을 더 내라 하면 당장 국민연금료도 보험료도 세금이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다들. 그런데 받아가는 연령이 지금 안 그래도 원래는 60세다가 천천히 65세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2030년인가? 그때가 되면 65세로 다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 65세라는 연령도 날라 다니시잖아요. 연세에 있는 분들 보면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연금에 돈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좀 늦게 받으면 안 되냐.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65세에서 더 뒤로 미뤄서 좀 더 오래 일하게 하고 좀 더 뒤에 받게 하고 연금을. 예전에 이제 처음 또 연금 설계할 때는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돌아가시면 더 이상 연금을 안 받잖아요. 그런데 다들 뭐 7,80 되시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대부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연금 재정에 또 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다 뭐 90세 돼서 돌아가시고 그 이후까지 사시고 하니까 이 연금 재정이 감당이 안 되니 전반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시점도 늦추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거를 내고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도 늦게 받는데 이거를 더 늦게 받자고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논의가 필요한 건데 논의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65세로 못을 받고 끝났다. 이후에 비판을 받는 겁니다. 네. 1각에서는 선진국은 자동안전장치를 통해 기대수명에 맞춰서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희가 연금을 저희가 연금을 처음에 만들 때는 아까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대의 기준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 연금이라는 제도를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정말 덜 내고 더 받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그 후에 계속 현실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고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자동화 안정장치인데 애초에 어떻게 바꿔도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최초 안으로 15%로 올린 안이었어도 결국은 언젠가 기금이 소멸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또 엄청난 세금이 오게 돼서 그게 거기까지 가기 전에 또 연금을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거를 위원회 방지를 하려면 지금부터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에 맞게 연금 제도도 같이 변화할 수 있게 그런 얘기는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애초에 연금개혁 자체를 지금 20여 년 동안 손을 못 대고 있으니까 그런 장치를 집어넣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온 거죠. 차제에 이런 개혁을 할 때 지금 그냥 얼마를 더 내느냐 얼마를 덜 받느냐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도 다 고쳐야 되는 게 사실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론화위원회에 국민연금개혁안이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KDI가 그전에 연구했던 보고서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KDI의 그 연금개혁안이 간략하게 개요가 어떤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KDI의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KDI 안은 이렇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안들이 사실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부족한 제일 근본적인 이유가 연금재정 문제를 해결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저희가 무슨 언발의 오줌 루기 이런식의 표현을 쓰듯이 그냥 조금 몇 년씩 연장하고 끝내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좀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일 근본적인 개혁안의 요건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를 먼저 보면 KDI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세대간 불공평이 제일 문제가 크다. 왜냐하면 지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넣는 사람들은 젊은 세대고 나중에 이걸 받아가는 사람들은 고연령층 세대인데 지금대로 가면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연금제도의 문제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젊은 세대는 열심히 넣고서 나중에는 받지를 못하는 받아갈 수가 없는 늘 때는 열심히 넣는데 받아갈 때가 되면 모든 재정이 바닥이 나고 말이 그렇지 연금 목적으로만 세금을 30%를 더 걷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시나리오대로면 그러니까 2060년 이렇게 되면 연금기금이 고갈이 돼서 아까 세율이 30% 이래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세금 내시는 거랑 별도로 오로지 연금만을 목적으로 30%씩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젊은 세대는 연금을 못 받고 우리는 내기만 하고 받아가는 건 없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고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연금 체계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건데 바꾸는 그 방식이 기존에 원래 약속을 받고 내가 이렇게 부으면 나중에 이렇게 받아갈 거야 라고 하는 기성세대를 그러면 받지 마라. 이럴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건 국가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연금은 국가가 어느 정도는 책임을 지고 그거를 문제를 해결해 주고 대신 신세대를 위해서는 다른 연금을 만들자. 그거를 이제 언론이란 데서는 MZ연금이라고도 하는 건데 아예 이런 문제가 없는 새로운 연금을 만들어서 연금을 분리를 하자라는 게 KDI 아닙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두 분이 연구자가 2월 달에 이걸 발표를 하셨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특정 시점으로 딱 끊어서 구연금 제도를 정지를 하는 거죠. 지금의 연금 제도는 더 이상 아니다. 그래서 정지를 딱 하고 구연금에서 지금 이미 가입돼서 몇십 년씩 부으신 분들 저 같은 사람 저는 이제 물론 교수라서 사학연금이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몇십 년을 부었는데 그러면 몇 년만 더 부으면 내가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원래대로라면 이 젊은 세대들이 그 돈을 막 충당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상자 안에 돈을 넣는 건 젊은 세대인데 젊은 세대들이 정지를 해버리면 젊은 세대들이 돈을 더 이상 안 넣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아갈 돈은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미정립 충당금인데 그 충당금을 KDH에서 계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가치로 609조 원 정도 되더라 물론 당장 609조 원이 필요한 건 아니죠. 시간에 걸치면서 하지만 그래서 이 609조 원은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가 보장을 한 거고 어디 따로 돈 나올 때도 없으니까 세금으로 해결하자. 그거고요. 그렇고 한 다음에 이제 이 MZ세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연금을 만들어서 이거는 기대수익비 1로 만들자는 겁니다. 아까 제가 기대수익비가 1.8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8이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100원을 부었는데 일단 이자고 수익률이고 상관없이 무조건 180원을 도로 주는 거예요. 물론 거기다 추가로 이자 수익률이 더 나오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저축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1인 걸로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해서 제대로 만들자는 거죠. 교수님 기대수익이 1이라는 것은 내가 100을 부으면 100을 받는다. 이런 개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은 저희가 보통 금융기관에 저축을 하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더 많이 받아가잖아요. 받아갈 때는 그건 이자 수익이잖아요. 그런데 이자 수익은 사실 물가상승 이런 거를 해서 그냥 정해진 수익률이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원금 자체를 일단 원금은 보장이 된 상태에서 추가로 이자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국민연금은 원금 자체가 100을 내고 180을 받도록 돼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가능성이 없는 거죠. 아무리 수익을 정말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내야만 지속이 가능합니다. 일반 금융기관 같으면 절대로 이런 상품을 안 만들죠. 그런데 일반인 입장에서 기대 수익비가 1인 경우도 그렇게 다른 사적연금에 비해서 매력적이지는 않게 느껴질 것 같은데 매력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고 해서 무슨 마술을 부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의 장점은 뭐냐면 사이즈가 커져서 이 사이즈 큰 기금을 굴리니까 일반 작은 금융기관에 비해서는 수익률을 더 높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강제조축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조축 기능 그다음에 좀 더 사이즈를 키워서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능은 여전히 수행을 하는 거죠. 다만 비현실적인 부분은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그게 새로운 MZ연금 이어서 신연금으로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문제가 됐던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신연금제도에서는 다 바꾸자.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원래 국민연금제도는 또 문제됐던 게 뭐냐면 가입하는 순간 얼마를 받아갈지를 미리 다 정해주거든요. 그런데 사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이게 뭐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한데 내가 가입하는 순간 모든 걸 다 보장을 해준다는 게 그것도 비현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내가 은퇴하는 시점까지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를 바탕으로 해서 받아가는 거를 정해줘야 되는 그걸 이제 확정기여형으로 하는데 그것도 바꾸고 그다음에 원래 국민연금이 추가로 갖고 있었던 소득재분배 기능 이런 것도 다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고스란히 다 이어받고 문제점은 다 해결하고 그런 연금을 하나 만들어서 신세대를 위해서 별도로 운영하자라는 게 이게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KDI 방식에 의할 경우에 미래세대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각각 어느 정도씩 될까요? 이게 지금 KDI가 제한한 보험료율은 15.5% 이고요. 아까 높게 설정한 그거랑 비슷하죠. 그거랑 비슷한데 소득대체율이라는 거는 조금 상황이 약간 다른 게 이게 확장기여형으로 이제 가는 거니까 자기가 낸 거에 비례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는 이 기대수익비라는 거에서 내가 넣은 것보다 그 이상은 가져간다라는 건데요. 내가 넣은 거는 최소한 가져간다. 근데 그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면 그거랑 무관하게 내가 번 거에 일정 부분 이상은 꼭 준다는 거니까 그 논리 자체가 이제 다른 거죠.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설명이 좀 더 명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주황색으로 된 이게 지금 현재거든요. 현재여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처음에 야감야감 올라가다가 10 바로 밑에 이렇게 주황색 선을 보면 쭉 이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현재 보험료율이 9%이기 때문에 9%에서 지금 20년째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9%로 쭉 유지를 하고 있다가 지금대로라면 나중에 이제 기금이 다 없어지잖아요. 기금이 없어지면 갑자기 보험료율이 확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주황색 선이 쭉 가다가 2050년대쯤 되면 갑자기 확 올라가잖아요. 확 올라가서 갑자기 35% 30%에서 40%씩 막 세금을 내야 되는 그때는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겠지만 그렇게 되는 게 지금의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서는 아직 2월달에 나온 보고서니까 지금 이제 뭐 수기에서 나온 그 안을 반영을 한 건 아니지만 보험료율을 여기서 지금 18%로 인상을 하게 되면 지금 어떤 안보다도 지금 인상률이 높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이제 노란색이 돼서 지금 현재에서 갑자기 이제 보험료율이 노란색으로 확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동안은 괜찮아요. 한동안은 괜찮은 게 저기 주황색 라인이 갑자기 휙 뜨는 부분을 뒤로 많이 연장할 수 있죠. 많이 뒤로 미룰 수 있는데 그래봤자 그게 안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는 와서 결국은 저 노란색도 한 2070년쯤 되면 70년 이후가 되면 확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는 세금이 오는데 근데 지금 KDI 안대로 하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한 15% 정도로 올라간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걸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닥쳐올 기금 소진 그거로 인해서 세금이 갑자기 30% 40%로 올라가는 그 상황 그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이 KDI 안대로 하면 KDI 방식에 의할 때 소득 재분배를 연령군 통합 계좌를 통해서 뭐 이뤄낼 수 있다고 하는데 연령군 통합 계좌는 뭐고 현재는 뭐 개인 계좌제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사실은 뭐 약간 미세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제도를 바꾸자 그러면 결국 이 MZ연금이라는 게 약간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느냐 하면 내가 는 돈을 내가 받아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소득비를 보장한다는 게 근데 지금은 어떤 거냐면 지금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약간 돈 버는 사람은 돈을 넣고 돈이 필요한 노인들은 돈을 가져가고 이런 거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약간 그런 제도잖아요. 모든 부담을 미래세대가 책임지는 구조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맨 처음에 아이디어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때 아무래도 20에서 60세 사이에 사람들이 돈을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돈을 집어넣고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가져가고 약간 상부상조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 지금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그거거든요. 근데 이 MZ연금제도로 바뀌면 내가 넣은 돈은 내가 받아간다 이런 걸로 약간 바뀌니까 아니 그러면 상부상조 정신은 어디로 갔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미세조정을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연령대의 사람들은 풀링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합쳐서 그래서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연금 납부 해서 이렇게 좀 남는 돈이 생기면 그러면은 좀 더 이게 좀 힘든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나눠주고 동연령대에서 먼저 사망한 사람의 미리 부었던 연금을 동연령대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에게 재분배한다라는 그런 형식 개념인가요? 좀 더 연금을 붓기가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는 것만 자기가 받아간다 그러면 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받아가는 게 너무 떨어지는 원래 국민연금에 그런 기능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사실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거든요. 떼가는 거는 9%로 떼가지만 사실 받아가는 거는 그만큼 꼭 받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하간의 차이를 줄여놓는 이런 소득재분배 기능이 들어있거든요. 그 기능을 혹시 유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을 대비해서 KDI에서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어찌 보면 연금을 내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설득력이 높은 PPT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게 뭐냐면 기대수익비를 연령대에 따라서 비교를 해놓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따르자면 여기 보면은 지금 역시 주황색으로 돼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제도인데요. 지금 연도별로 출생 연도별로 돼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960년부터 2050년대까지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먼저 출생하신 분들은 기대수익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일을 내고서는 이 이상을 받아가는 그런 특히나 지금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점점 떨어져서 지금 보면은 9%를 유지하면은 약 1996년생까지 그 정도에서는 1.5 이상의 기대수익비가 있는데 그 후로부터 급전직하를 해서 1 이하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2000년대생 이후로 내려가면 그러면 내가 낸 돈을 1을 냈는데 1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0.5 이하로 받아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돈만 내고 받아가는 건 없어요. 받아가는 건 오히려 절반 이하로 받아가고 그러니까 지금 제도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더 내고 덜 받자 이거를 해서 연금 보험료율을 18%로 인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지금 기존 세대의 수익비가 물론 떨어집니다. 보험료율이 인상이 되니까 지금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중에 가서 빵꾸나는 건 역전쟁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것도 보면 그러니까 좀 더 뺏어갈 뿐이지 나중에 가면 결국은 1 이하로 떨어져서 0.5 이하로 다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KDI 안대로 하면 앞부분은 노란색이랑 비슷한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세금으로 미리 메꿔주자 이겁니다. 대신에 1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막을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럼 교수님 말씀을 정리하면 현재 연금개혁안은 일시적으로 소진기간을 늦출 수 있는 임시책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을 위해서 KDI의 기존 보고서 내용이라든지를 참고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더욱더 이루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부가 이걸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있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든 되겠지를 지금 20년을 끌고 온 거예요. 이게 연금이라는 게 우리가 왜 저축을 하면 복리를 하듯이 돈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빨리 고치면 그래도 괜찮은데 늦게 고치면 늦게 고칠수록 들어가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609조원이라는 것도 키에대하에서 계산한 지금 당장 고차야 609조원이지 몇 년 지나면 이게 700조원 800조원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개혁을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 그냥 연금요일 몇 퍼센트 올리네 만에 이거 할 때가 아니다라는 건데 현실은 어떠냐면 연금요일 몇 퍼센트 올리네 만에 조차도 가서 깎이잖아요. 그것도 못 올리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괴리가 굉장히 큰 거죠.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알리테무 한국은 웃음내 7천만 원 넘게 사도 세금 한 푼 안 낸다. 이런 기사 제목이고요. 이 주제는 뭐냐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알리테무라는 중국 플랫폼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실제 이 중국 기업이 면세 혜택을 누리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론장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원장님 알리테무는 왜 이렇게 싼 건가요? 모든 일이 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알리테무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알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알리라는 게 중국의 쇼핑몰인데 주로 중국 제품을 직구 형태로 굉장히 싸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나름 인기가 있고 그리고 많이들 이용을 하시지만 우리나라의 유통업계를 파괴할 정도로 산업기반을 파괴할 정도로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태무가 들어오고 시인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중국 업체들끼리 엄청나게 경쟁도 붙고 하면서 엄청난 저가 공세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저가 공세가 웬만한 수준이 아니라 기존에 쿠팡이나 이런 데서 사는 거에 10분의 1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천원, 이천원에 사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니까 이러다가 다 망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데 첫 번째로 근본적인 원인부터 세부적인 원인까지 다양한데 근본적으로는 미중 관계가 악화가 된 게 근본적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미중 관계가 악화가 되면서 주로 중국에서 미국에다가 장사를 많이 했었는데 옛날만큼 미국이랑 장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시장들을 개척을 한 겁니다. 옛날에는 미국에만 주로 저가 공세를 이렇게 막 해서 침투를 하고 그러던 것을 다른 나라도 가는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꽤 좋은 교두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를 통해서 다른 것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다가 뭔가를 교두보를 구축하면 다른 나라까지도 가기가 좋겠다. 그래서 일단 중국에서 어떤 미국에 대한 미국 시장에 대한 그리고 어떤 국제시장의 교두보 이런 걸 생각해서 한국 시장을 주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경기가 안 좋거든요. 요즘에 비슷한 이유인데 비슷한 이유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물건이 막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재고를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국 정부가 또 이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경제를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조금도 막 주고 이렇게 막 수출을 막 독려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싸게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마이크로한 그런 세부적인 이유들이 있게 되겠는데요. 이게 직구로 오잖아요. 직구로 보통 오는데 우리가 직구가 150불까지는 면세 혜택을 주거든요. 근데 이게 대개 알리나 테모에서 오는 것들이 그 이하의 가격들이니까 이게 관세도 안 내고 부가세도 안 붙고 그리고 보통 정식 수입을 하게 되면 인증 절차를 거치고 각종 보호조치 이런 거를 다 통과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오는 거죠. 물품이 정말 수입불가한 물품을 제외하면 그런 인증 절차도 안 받고 그러니까 거기도 또 비용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게 주로 우체국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무료 배송이 막 되고 하는데 보통은 무료 배송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게 우체국이 그래도 제일 싼데 그중에서도 또 그게 문제가 뭐냐면 우체국이라는 게 국제협정을 통해서 자기네 나라 거는 자기가 부담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합쳐서 우편 요금을 해서 둘이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그동안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이렇게 우체국에서 이걸 하면 배송료를 나눠 가질 때 이 배송료를 한국에서 좀 더 부담을 하고 배송 비용을 중국에서는 덜 부담하도록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쪽 입장에서는 배송료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 무료로 해줘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이유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와 테모 자체도 서로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더 먼저 이거를 시장을 확대를 하느냐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더 싸게 나가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중국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사실 갑자기 알리테모가 공습을 하고 난리가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아주 비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무조건 규제로 달려가는 거는 그건 좀 적합지 않고요.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제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우선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원인이 영원히 계속되는 원인도 있고 좀 그러다가 많은 원인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좀 그러다 말고 이 시기만 잘 지나가면 또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사실 굳이 제도를 바꿀 필요는 없는 건데요. 근데 이제 지금 알리테모의 공습이 워낙 강력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직구 제도인 거죠. 원래 이제 직구에 왜 통관 세금 이런 거를 굳이 절차를 안 하냐 하면은 세금을 붙이고 뭐 이런 통관 절차를 거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힘들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뭐 그냥 150불 이하 정도면 별로 큰 액수도 아니고 그냥 개인이 쓸려고 그거 조금 하는 건데 그렇게 크게 큰 문제가 안 되니까 이게 드미니미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그냥 그냥 면제해 주자. 별 거 아니니까 그냥 봐주지 뭐. 그렇게 해서 만든 제도거든요. 근데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닌 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이제 커지니까 그러면 이 제도를 이제 손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아 이거 때문에 중국 쇼핑몰 때문에 아주 안 되겠다. 그래서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걸 다 뭐 다 관세를 매기자. 이것도 좀 너무 과잉 대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는 한도를 좀 붙이자. 왜냐하면 이게 직구는 어쩌다 한 번 조금씩 하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한 번에 150불씩이기 때문에 매일 한 번씩 한다고 그러면 365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150 곱하기 365만큼 하면은 막 몇만 불 몇 천만 원어치를 그걸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원래 직구의 관세 면제 취지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한도 같은 거를 부여를 해서 얼마 이상 아무리 한 번에 얼마고 연간 한도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 얘기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국회를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개인 소비자들에게 좀 어려움을 주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도 있고 이 직구를 활용을 해서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중간에 이제 유통상처럼 그러니까 우리 쇼핑몰에 들어가 보면 네이버 쇼핑몰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그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그 쇼핑몰 같은 것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업에 타격을 입으니까 아마 그동안은 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은 알리테모가 와서 안 그래도 다 그 사업을 다 잃어버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액수의 그 범위 같은 것도 아마 조금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아마 그런 정도의 대응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좀 대응을 나눠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는 게 알리테모는 그 유통업체잖아요. 유통업체인데 그러면 애초에 물건이 너무 싸서 중국에서 생산을 한 물건이 너무 싸고 그거를 또 유통업체가 직구라는 걸 통해서 되게 싸게 공급을 하고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이 난 거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정말 싸게 중국에서 생산을 한 거면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산업구조 자체가 도저히 이거는 중국이랑 경쟁해서 경쟁이 안 되는 그거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에 리소스를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무조건 문 닫아 걸고 이게 싼 건 못 들어오게 하자. 이거는 얼마 못 가요.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근데 이제 유통업체가 싸게 공급하는 그 부분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직구라든지 뭐 이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뭐 소비자 보호도 안 하고 관세도 다 면제받고 그래서 오히려 국내 업체가 더 불리하게 된 이런 부분은 빨리 고쳐야죠. 그래서 좀 대응을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알리테모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책이 앞으로의 플랫폼 정책에도 어떤 시사점을 주게 될까요? 제일 큰 시사점은 지금의 시장 구조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말라. 어떻게 보면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 약간 그게 제일 큰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과 관련해서 그동안 플랫폼뿐만 아니라 더 크게 보면 유통 전체에 관한 건데요. 예전에 플랫폼 규제법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유통산업 발전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휴일에 영업 못하고 대형마트 이렇게 규제하고 이런 건데 그것도 과연 그렇게 규제를 했더니 소상공인들이 살아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증거들이 계속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규제가 여전히 법으로 남아있는데 그동안 소상공인만 어려웠던 게 아니라 이제 대형마트도 온라인에 밀려서 망하게 생겼다.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그런 온라인 업체들이 흥했잖아요. 쿠팡이나 뭐 이런 업체들이 잘 나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런 업체들을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플랫폼 규제법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 얘기가 얼마 가지도 못하고 지금 보니까 알리템모 같은 업체가 오니까 막 흔들흔들 하거든요. 이런 업체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 시장을 보는 눈이라는 게 저희가 어떤 규제를 도입하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또 규제를 통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외국 업체를 규제하자. 그러면 이제 결국 소비자들이 알리템모를 통해서 또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었던 그런 장점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사라지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또 그거에 나설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시장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리고 항상 어떤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했다라고 그냥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게 항상 이런 위험요인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경쟁을 통해서 이런 동태적으로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시장인데 이걸 이제 잘 보면서 꼭 필요한 거는 하되 필요하지 않은 거를 하지 필요하지 않은 규제나 이런 걸 하지 않도록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레슨을 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더 큰 시사점은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결국은 무역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그런 통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중국에서 자기들이 남는 물건이나 뭐 이런 거를 자기 생산비용보다도 더 낮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 산업이 피해를 보고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어디까지가 그런 부분인지 어디까지가 중국 스스로의 경쟁력으로 인해서 부분인지를 잘 분리를 해서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대처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말씀 정리하면 국내 업체와 외국 업체가 건전한 시장 질서 안에서 경쟁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의 소비자 후생이 증대된다든지 그리고 이런 통상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애초에 이제 무역 정책에 대해서 이러한 대비책들을 마련해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반 거북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거북적인 논의 꼭 안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계속해서 이런 논의를 통해서 좀 더 정교한 그런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또 시청자분들의 많은 궁금한 점이 해소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경제 분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